남자들이 쇼핑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야 캣뽀 도마뱀이야 빨리 나와 올빼미야 몇 개만 더 사면 돼 어떤 걸 사보지? 룰루 빵이랑 같이 먹을 우유 그리고 오케이 치즈 캣뽀 나 오렌지 주스도 오케이 오렌지 주스 올빼미야 기다려 나 하나도 못 썼단 말이야 다 맛있어 보여서 고르기가 힘들어 안녕히 계세요 어 그래 양아 양아 어? 저기 위에 고양이 빵 맛있어요 어 그래 고마워 고양이 빵이 맛있던 머리지 올빼미야가 좋아하는 크라상도 우와 여기 베이글도 맛있어 보이는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키포이 잘 가요 떨어지지 않게 잘 걸어 오케이 도마뱀이야는 아직도 더 걸리겠지 그렇겠지 으쌰 이 정도면 되겠지 빵 나왔네 뭐야 새로운 빵이 또 나왔어 우와 내가 좋아하는 우유식 빵이잖아 뽀해 도마뱀이야 알았어 간다고 가 안녕히 계세요 잘 가 간다고 간다고 도마뱀이야 도마뱀이야 무슨 빵을 그렇게 많이 샀어 어우 다 맛있어 보이잖아 그거 먹으려면 며칠은 걸리겠다 걱정하지마 내가 다 먹을 테니까 룰룰루 정말 대단해 안전하게 펌프로 가자고 출발한다 바자마 삼총사 먹을 거 엄청 많이 사가는군 어우 배고파 근데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슈퍼마켓 빵집 조금만 기다리라고 얘들아 얘들아 네 모르셨습니까 그래 오늘은 너희들한테 특별 인물을 주겠어 바콘이 간다 좋아 다음은 강아지집 마지막으로 도넛츠 오 아주 멋진데 지금 로미오님께서 배가 고프니 어서 빵하고 슈퍼 먹기를 해서 맛있는 것 좀 가져와 로미오님 근데 저희가 타고 갈 차가 없습니다 아 맞다 걱정하지마 너다 어서 가서 맛있는 걸 많이 갖고 오도록 알겠습니다 우와 우리 진짜 멋진데 아무 말 하지말고 빨리 타기나 해 알았어 로미오님 다녀오겠습니다 쭈욱 다녀오겠.. 움직이지마 움직이면 쏜다 케이포이 왜 그러는거야 움직이지 말라고 여기 있는 것들은 내가 못 들어가 버리겠어 케이포이 케이포이 아줌마 여기서 제일 맛있는 빵이 뭐예요 어 여기 있는 빵은 다 맛있는데 그러지 말고 빨리 하나만 골라요 어 저기 있는 샌드위치를 사람들이 좋아해요 알았습니다 이건 다 혼자 먹어야지 어 맛있는데 케이포이 도마뱀이야 어 모두 쓸어다 뭐 쭈욱 어떡해, 어떡해 마지막 하나까지 우와 아줌마, 신고하면 알죠? 그렇게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잘했어요 오, 엄청난데 아줌마,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 돼, 돌려줘 어서 로미오님한테 가자고 타자마 삼총사, 출동! 안 돼, 도둑이야 여기는 도둑 들었어요 도둑이야 오랜만에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어, 그러게 말이야 평소보다 더 많이 먹었더니 더 이상은 못 먹겠어 무슨 소리야, 빵이 이렇게나 더 남았는데 내가 다 먹어버린다 맛있어, 맛있어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이게 무슨 일이지? 그러게 말이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경감님, 여기 증거품도 있습니다 좋다, 체포해라 네 캣보이, 너를 체포한다 뭐? 저 폴리 출동, 폴리 출동 타요, 왜 이래? 우리랑 같이 가줘야겠어 타요, 출동, 타요, 출동 안 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 내가 가겠어 어, 그래 얼른 따라와 체포 완료, 체포 완료 우리도 이제 출발한다 네 빠져마 삼총사도 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게 말이야 경감님, 저희는 아니에요 증거가 있는데도 그럴 거야 억울하다고요 그만해, 도마뱀이야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우리 모습을 하고 도둑질을 했단 말이야? 우리가 빨리 나가야 무슨 일인지 알아낼 수 있는데 경감님, 경감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금 파자마삼총사가 나타나서 자판기를 모두 털어갔다고 합니다 뭐? 파자마삼총사는 지금 여기 있는데 꺼봐요, 범인은 우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런, 어서 출동하자 네, 알겠습니다 경감님 저희를 지금 꺼내주세요 저희가 범인을 잡겠습니다 어, 그래, 알았어 미안해, 파자마삼총사 몰라요 꼭 잡아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파자마삼총사 조심하라고 룰루루 우아, 음료수가 많다 많아 근데 이 녀석은 왜 안 오는 거야 어서와 빨리빨리 와 있어야지 미안해 나 음료수 먹고 싶은데 하나만 먹어도 될까? 당연하지 어떤 음료수로 줄까? 난 오렌지 주스로 줘, 캣뽀이 알았어 어, 우리끼리 있는데 날 캣뽀이라고 불렀어? 뭐야, 저 녀석 벌써 눈치챈 거야? 캣뽀이, 지금이야! 오케이, 캣뽀이가 나가신다 캣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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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료 수고했어, 캣뽀이 여기서 가짜 올빼미아를 만나기로 한 것 같은데 다음 작전을 실행해볼까? 좋았어 넌 이제 끝났어 뭐야, 이 녀석 아직도 안 온 거야? 어, 어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와 근데 우리 음료수는 다 어디 간 거야? 이거 내가 사람들이 쳐다볼까 봐 숨겨놨지 어, 잘했군 더운데 이거 한번 먹어봐 좋았어 시원하겠는데 시원하고 맛있군 어, 근데 왜 이렇게 졸리지? 올패미아, 성공이야, 성공! 수고했어 별말을 옮기자고 준비됐어 오케이 뭐야, 이 녀석 자고 있잖아 거미 잘생긴 도마뱀 미야님을 따라하다니 넌 이제 체포야, 체포 잘가라, 가짜 도마뱀 미야 잘가라, 가짜 도마뱀 미야 자, 이제 출발해볼까? 이건 남는 거니까, 몽 자, 도마뱀 미야, 출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똑같다 살려줘, 우린 로미오가 시켜서 한 거라고 맞아 조용히 해,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맞아, 이렇게 잘생긴 내 얼굴을 똑같이 만들다니 흥, 뭐야 그래도 빨리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들 수고했어 당연하지, 역시 우리 바자마 상총사야 want to add 나 is he gonna go like me and subscribe se you on my next video 안녕하십니까